맛있다 이맛이야 정말로 인해 안녕하세요, 시오입니다. 오늘은 짜잔! 맥도날드 먹방 레츠고! 오늘은 맥도날드를 준비했는데요 빅맥 에그 불고기 버거 상하이 버거 맥너겟 20조각 치즈스틱 4조각 프렌치후라이 콜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! 치즈스틱부터 그래, 이 맛이야 맥너겟 달콤소스 치즈스틱 이거지 제가 맥도날드 감자튀김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게 좀 짭짤하다 해야되나? 다른 데보다 더 짭짤한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완전 좋아합니다 짭짤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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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빅맥 빅맥 자 빅맥 짭짤해 빅맥에 케첩을 뿌려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구요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던데 저는 케첩을 뿌려먹는게 진짜 좋아요 안되요 이놈이 moi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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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행복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상하이 치킨버거 상하이 치킨버거 으음 치킨버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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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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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행복하네요 자, 에그 불고기버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음~~ 음~~ 맛있네 에그 불고기보기 에그 불고기보기 좀 맛있네요 새겹기가gotten 테leb 사이 지렁상 춘 convert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스위트 앤 샤워 소스 달콤 소스 너무 맛있어요 이 소스도 안 매우 아름다운 맛있지 자, 먹방이 끝났습니다 너무 배고파가지고 너무 빨리 먹은거 같은데 다음부터는 천천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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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